안녕하세요. 자기가 안녕 자기 찍는 거나봐 안녕하세요 힐링스파트 남편입니다 오늘은 또 한번 여름휴가 특집 다온이와 키즈펜션에 놀러 가려고 합니다 비용이 아주 비쌉니다 큰 돈 드리고 갔는데 포천에 있는 키즈펜션인데 대충 소개 좀 해주시죠 검색하다가 알게 됐고요 거기에 나왔네요 장윤정, 도경환 유튜브 채널에 나왔나 봐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가봐야 알겠습니다 기대는 되는데 제발 좋은 곳이길 바랄겁니다 다온이도 할 말 없지? 다온이 안녕 인사할까? 그럼 카메라 보고 인사할까? 안녕 인사일래요 두 개로 먹고 있지? 두 개 겹쳐서 다온이 과자 두 개 겹쳐서 먹고 있어요 먹보대장 두 개 겹쳐서 먹는 아기 다온 다온이 찍는 거야 다온이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어 과자를 두 개를 겹쳐서 먹는 신박한 새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도심을 벗어났잖아 우리 여정을 보여주는 거야 윤여정을 보여주는 거야 다온이 까꿍할 줄 알지? 까꿍 해봐 까꿍 깍꿍 햇따까꿍 해헤헤 발가족은 점심을 먹기 위해 유동중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아침을 안 먹어서 너무 배고픕니다 아이고, 고인 그대 오케이, 요런, 팔고수 집에 왔습니다 뜰 안에 주... 너무 구사고, 구사고, 자리가 많네 다행히 좋아 아이고, 뜨거워 아이고, 뜨거워 뜨거워, 뜨거워 날은 좋구나 좋지 않아 평일 첫 오르막길 도전 아니신가요? 아니요, 생각보다 눈빛이 많아요 그는 또, 여기 주차공간이 있었네 여기 주차공간이 있었네 여기 주차공간이 있었어 여기 주차공간이 있었어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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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시간 10시간 숙박 숙박이 나 올라왔어요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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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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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했습니다 와우 토담 키즈 풀빌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시클 이 축구센터랑 같이 있어? 김희태 축구 센터 와우 이런 데가 있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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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? 와우 여기서 저기 전기기로 해도 되고 여기 손 내꺼 해도 되는데 여기 레어컨이 없어서 그래 귀엽다 와우 저희 어린이분들 이제 보행기를 취소하는데 혹시? 와우 와우 오케이 와우 미끄럼틀 와우 야외 수영장이나 카톡은 비가 완전 그쵸 조금 안정적이면 그때 다시 열 개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역대국인거 같지?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? 와우 방화라다 와우 야아 재밌는 거잖아 오우 너무 좋다 근데 방이 하나인거 같은데 진작방이 좀 하나지 그래 방이 구겼으면 좋았을텐데 왜왜 그래야 좀 정리해서 티비도 보고 그러잖아 만족스러워야 전반적으로 굿굿 굿이에요 굿 사온이 어 건방에 있는 거 아니야? 건방에 가자 가봐 가봐 안쪽이 가야겠네 건방이 이끌었고 건들 가봐 가봐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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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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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왈라 이쪽으로 올라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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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라 자 어 저쪽으로 가면 돼 날지 저쪽 오 pergunta 자 형 아빠랑 어디 갈래? 좀 무섭다 좀 무서웠어 태워줄게 여기가 다 발로 돌려 너 더 입어서 다 잘 못하는거야? 와인 넣어볼까? 냉장고에? 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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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트홀이 많이 뚫나? 아 더워 비록을 떠요 방이로 뱅을 안 하는 편 뱅을 안 하는 편 뱅을 안 하냐 뱅을 안 해봐 어? 갔네? 오빵 여기가 what you are 강원님 오늘 이 노래 보자는 약간 물을 많이 즐기는 거 아니야? 강원님 여기 이렇게 잡는 거에요 근데 뒤에서 뒤에서 잠시 후에 헨버로그 원래 남은,'더 아이스크림' 그 타임을 많이 밟아줄게요 저는 하나도 없어서 백석견도 출주하는 타옹이예요 진짜 궁금하다 나와라 아빠 나오고있다 다음이가 찍었지? 아빠의 모습 다음날 집게가 됐어 아빠 힘이 너무 세 아빠 너무 남자가 힘이 진짜 크잖아 다했어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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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시 구우실 수 있어요 관의 trans증에 나오는itty 저기에 선풍기만 Este crink 아 travelled 아스파elijk 아..맨없이 맴맨에나 어떡해 턱이야? 틀어먹 턱이야? 같이 하고 싶은데 턱이 더워있다 정말 꺼졌으니까 죄송한데 나 어제도 애기 재우는 힘들었다 집주인이 9시쯤 끝나서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서 장난을 하시려고 내가 그랬지 애기 8시 9시에 자는데 부모들은 안 쉬냐고 이거 죄송하다고 있다볼때 미안하다고 하던데 사과들이 오겠다 사과들이 오겠다? 돈이나 깎아주자 그치 그치 맛있게 먹어? 지쟁이 먹물이 황치하라고 괜찮네 응 맛있다 좋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마워 그때 그치 닙고 은은이 도망가 보고 싶어 오늘 즐거웠어? 밤에 또 올까? 엄마 좀 하세요 엄마 좀 하세요 응 알았어 응 알았어 랭랭랭랭랭랭 랭랭랭랭 랭랭랭랭 응 하옹이 왜 이 동농바 멀쥡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쉬니까 꿈을 꾸미 꾸미